엘리아 2층에 계신 여러분은 다 즐기고 계신가요? 2층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즐기고 계신가요? 2층에 계신 여러분은 다 즐기고 계신가요? 3층에 계신 분들도 다 즐기고 계신가요? 3층의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sont des famines 아 근데 inspired도 대만에 왔는데 네 대만의 핑포션을 안 보고 갈 수 없잖아요 그쵸 우리 다는 다이완을 못할 때 우리 다이완을 못할 때 북한, 타이완, 다이완을 못해 펭, 홍, 하, 하, 다이완 여러분 모두 파도타기 할 줄 알아요? 다들 평소에 파도타기 쉽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 맞다 잘할 수 있다 치마도 아니면 돼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왼쪽으로 시작할까요? 여기의 왼쪽으로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저것도 봐야죠! 저기 저것도 봐야죠! 준비 완료! 준비 완료! 1, 2, 2, 2, 3 4, 4, 5 고마워~~ 고마워~~ 여름 3명 고마워요 여름 3명 제이어랑 좀 이렇게 너무 있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아 네 엄청이야 그러면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모모야 2분 지내는明天 나 내일 진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정말 화빼이 하겠어요 맞아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감동을 받을 때가 모두 감정을 받을 때가 너무 감정 너무 감정 너무 감정 지금 우리가 감정을 받을 때가 너무 감정 수영씨가 소개할 수 있을까요? 수영씨가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해요? 그럼 쇼윙을 소개해 주세요 이 곡은 쇼윙이 가장 특별한 곡이죠 이 곡은 쇼윙이 가장 특별한 곡이에요 이 곡은 쇼윙이 가장 특별한 곡이에요 네 제가 작성한 곡인데요 가사를 잘 들어도 한국어구나 제가 작성한 곡은 쇼윙이 가장 특별한 곡입니다 하지만 한국어 그래서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는 게요 제가 생각해보는 게요 제가 생각해보는 게요 다음 곡은 제가 작성한 소녀시대 노래입니다 봄날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은 제가 작성한 소녀시대 노래입니다 제작두의 노래입니다 우신 학교로 불러요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